나라씨 지금.. 노래방 애창곡이 해, 노래방 애창곡이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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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진짜로 노래방 가면 이 노래는 무조건 굴러나는 거야. 이게 노래방에서 부르면 가설을 알아. 알지. 죄송한데, 갈 때 맨정신으로 갑니까? 아니면 약간 좀 취해있는 상태입니까? 노래방을 맨정신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노래방을 맨정신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케이, 됐어. 괜찮아, 괜찮아. 아, 뭐야? 괜찮아, 괜찮아. 뭐야, 뭐야? 아, 그거 생각 못했네. 아, 그거 생각 못했네. 야, 그래도 부른 거 기억하는 게 어디야, 부른 거 기억하는 게. 두 번씩 불러. 최강을 불렀는지 암는지도 불러가지고. 제시의 인생은 즐거워, 다같이. 한 님이는 먹방이 즐거워, 청하자가 붐청하도 즐거워. 으쌰! 수고하자. 퓨 sia야야? 다 같은 numbs을 어떻게 되요? 바다다다다. 그는 odds 우리bere이상을 한 거야. 모naire. 바다다다다. 나는 이딸다다. 와와와와와와와. 이 밤, 눈 새어 흔들어. 너vis아, 나 나 나 노래 불러. 랄랄랄랄라 이 밤 니 생은 즐거워 랄랄랄라 지금이에요! 야! 어? 잠깐만! 네? 어? 잠깐만! 네? 어? 잠깐만! 네?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 네? 적으세요! 아니 잠깐만! 뭐야 뭐야! 어려운 부분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저기요! 길다고 항의했어서 제일 짧게! 아니 적당히가 있지 이게 너무... 짧은 거 없는데? 잠깐만! 나 한 글자밖에 못 들었는데 나 괜찮을 거 같아 역대 제일 짧은 거죠 지금? 놀토사상 최소 글자수입니다! 좋아하던 사람도 모를 만한 파트이긴 해가지고 오! 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문세윤이 지금 토크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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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컨디션을 볼게요. 청하부터 오픈합니다. 청하 오픈. 들었던 부분만 다 들었네요. 이게 시작이야. 무대 쪽으로는 있어. 섬미 갑니다. 섬미 오픈. 다들 무대 쪽으로. 있어? 계속해서 그럼 태현 쪽으로 갑니다. 태현 오픈. 무대 쪽으로 흔들어 걸어가. 무대 쪽으로 흔들어 걸어가. 흔들어 걸어가. 무대 정글라우 무대 정글라우. 오픈. 무대를 시작해서 시켜로 끝납니다. 정확히 들었다 정확히. 자 나래에 오픈합니다. 오픈. 무대 위로 집결이 됐어. 나래의 신이 애창곡이라고 했는데. 너무 중요하다. 무대 위로 집결이 됐어.